안녕하세요 톡톡시쬐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짠 뚱카롱과 꾸꾸를 먹어볼건데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먹으러 슉 자 먹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보드바카롱부터 먹어볼께요 참 뚱뚱하죠? 그래도 뚱카롱인가보다 이거 너무 커요 이거 너무 커요 왜 먹지 너무 커요 맛이 포도 보통맛이 포도에 육즙이 막 터지면서 이거 막 암튼 이거 이거 고소한 그 맛이라 이게 좀 좀 느끼해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한입 너무 고양이 제가 평소에 마카롱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포도맛이 완전 쎄요 포도맛이 완전 쎄요 포도맛이 완전 쎄요 포도맛이 완전 쎄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양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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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좀 달아요 맛 한입에 네 이게 제 인기가 진짜 많아요 왜 인기가 안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기바카롱봅이게요 네 이거는 초콘까봐요 네 이거는 볼 수 없으니깐 드릴게요 이거 아메 이것도 맛있겠어 엄청 이것도 맛있겠어 엄청 이게 제일 맛이나 여기 있었어 이것도 다다암 네 재료들 다다르니까 이거 엄청 달아요 이거 엄청 달아요 다다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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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 딱 다다다 모든 소중 먹어보셨본데 딸기를 좋아해요 딸기 엄청 싱싱해보여요 이것도 어떻게 먹지 이건 딸기 요거트래요 이건 딸기 요거트래요 딸기 딸기 이것도 맛있고 이거는 맛있 이게 딸기 요거트의 닭 이게 딸기 요거트맛이네요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자막으로 이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지 녹차 초코 온갖 그런거 같아요 이거 되게 느끼하게 생겼어요 이거 navigate 회 hyster구만 마시 regression creme 옛날 어려워요 오돌뼈 쫄깃쫄깃 퇴퇴 쫄깃쫄깃 어디를 먹어도 맛있게 더 맛있게 더 맛있는데 이건 맛이 제가 독자료 확인을 한적이네요 맛이 재채는 별아닌거 같아요 이번에는 어묵 초코가 이게 묻었네요 복자두 마카롱이래요 제가 자두를 좋아하는데 제가 복자두는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초콜릿 이건 아무것도 안되고 다 복숭아 맛이에요 이 베이스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너무 달고 복숭아 맛도 나는데 아 이건 딸기 요거트 맛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복숭아 요거트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엄청 특이해요 저 이거 제가 어머머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이거는 콘 콘스프 바카롱이래요 와 신기해요 여기 안에 콘이랑 콩나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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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태그 치킨 맛이다 재밌어 이 밤에서 이게 네 이게 좀 그 그 느끼하긴 느끼한데 콩이 있으니까 그 옥수수가 있으니까 또 맛을 사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맛있고 일단 이거 제가 초코를 싫어하긴 싫었는데 네 마지막만 먹어볼게요 오늘 맛있을지도 모르니까 홀티바 근데 제가 특히 초코가루가 좀 써요 제가 먹어볼적이 있거든요 이 밖으로 이 초코가루를 다 마시기를 이거 보세요 커피 마시나요? 안에 카라멜이 들어있어요 커피 마시나요? 이것도 제 입맛은 그 다음에 이 코크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키 잘라서 넣은가봐요 저는 그냥 그냥 뭐 과자인 것 같았는데 이런거였네요 자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딱딱하고 딱딱해요 그리고 이거는 땅콩 맛 땅콩 맛있나요 근데 고소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하세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또 다음 영상은 지구 지구 지구